아니 세연님이 그 우리 우리 바다랑 예선 내려가서 엉덩이 털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나 진짜로 하는 거 아닌데 저 하는데 죄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얼굴 빨개 아 이런 신박한 격은 처음이에요 체험해보시죠 박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저의 레이비비 엔딩으로 수리 드릴게요 어? 네 하나 베이비스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레드벨벳의 필마일리듬 보여드리고 레이비비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저희 공연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더 와주시고 우리 베이비스분들도 원래 인기가 많으시지만 이뻐해 주시고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박수 남마리아가 Oh, Oh, Black về 눈도 헬 날 뒤집어 싹 작은 소련을 또 일으켜 This is gonna be a persenade 동정부터 인사까지 파급적 있게 우리 살짝 놀아볼까 솔직하게 Be weight 지금 다시 시작해 보세요 대기지 않나요? 국가로는 나의 욕을 죽은 한 가게 쯤에 우리의 남편은 내가 낚지 않아 지금의 시간을 내 맘에 나의 욕을 삼삭하다 내 맘에 날아가 전혀짐을 잡는 게 뭐지 너의 하늘이 내 가슴 때까지 멈춰질 거야 종이 섞여 온 세상이 멈추는 순간 으어 너랑 feeling 숨길 수는 있지 Goada, right 좀 얻은 feeling October, you and I next time 시간을 보며 어디로 가볼까 Come on 또 다시 시작해 you and I I'm 볼 paleinken 막 또 연 세상 인ела 아직 기억은 바깥 абсолют 무척 встреч 우리 우리 길 nurtọi 말씀을 할 빛 해라 설마 너 조일 Clement 이해 impresiona 우리 날 Banks 조개받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